지난 시간에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열에 접근할 때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선언해보죠. int 배열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iArray하고 선언을 해보고요. int 값을 담을 수 있는 100개, int 값 100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배열에다가 값을 담을 때 배열의 인덱스에, 0번째 인덱스에다가 1이라는 값을 담아주세요. 다시 1번째 인덱스에다가 2라는 값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이 100개짜리 배열 안에다가 1부터 100까지 값을 차례대로 넣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복적으로 값을 넣는 일을 수행해야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앞서 학습하셨던 포 반복문을 기억하시겠죠? 자, 포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이렇게 선언했고요. int i는 0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는데, 초기값으로 선언한 i를 인덱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은 0번 인덱스부터 시작하니까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부분에는 언제까지 이 포문을 실행할 거냐 하는 조건이 나오면 될 텐데요. 이 인덱스가 지금 우리가 선언한 배열이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99번 인덱스까지 실행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조건에 100이라고 적는다면 99번까지 이 포문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0이라고 숫자를 쓰게 되면 배열의 크기가 꼭 100이 아니라 다른 크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숫자를 바꿔서 적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열은 배열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적는 대신에 배열명, 우리는 ira라는 배열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배열명 점하시고 length라고 하는 애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ira랭스라는 것은 배열의 크기를 출력을 시켜 줄 겁니다. 음 정말 출력을 시켜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ira랭스 이렇게 하시고 출력을 해보면 100하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5였다라고 하고 출력을 시켜 보시면 5하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열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0번부터 차례대로 1씩 증가를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i++ 하시면 될 거고요. 값을 넣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처럼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i라는 인덱스로 넣어주시면 포문이 동작하면서 i는 바뀌게 되니까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값을 넣을 때 0번부터 넣고 싶은 게 아니라 1부터 넣고 싶다는 거예요. 인덱스는 0이니까 그 인덱스에다가 매번 1씩 더해주면 1부터 100까지 해당 배열의 값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열에 들어간 값들을 모두 더해 볼까요?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꺼내서 더해주면 되겠죠. 0번 인덱스부터 100번 인덱스까지 접근할 거니까 아까 만들었던 포문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셔도 될 겁니다. 어레이에 랭스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는 값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값을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꺼내면 되는데 이 꺼낸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더해 줄 거예요. 계속 더해서 그 값을 갖고 있어야 하는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변수는 선언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변수가 선언된 지점을 감싸고 있는 괄호 안이 그 변수의 스코프가 됩니다. 변수는 선언될 때 생성되었다가 해당 블럭이 끝날 때 소멸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i라는 변수가 이 내에서 하나가 선언됐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 i라는 변수는 이 포문이 시작이 됐을 때 생성되었다가 이 포문이 다 끝날 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i를 선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계속 값을 더해줘야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변수를 어디에다가 선언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for 블럭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for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for 구문에 포함된 int i도 for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변수의 스코프는 그 변수가 선언된 블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블럭 안에다 더한 결과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for 블럭 바깥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또 기억하실 것은 만약에 for 블럭 안에다가 값을 더하는 sum이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계속 값을 더하고 더하는 부분을 실행을 한다면 이 부분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끝나고 다시 반복이 되는 시점에 매번 새롭게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는 값을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선언하시면 안 될 거고요. for 블럭 바깥쪽에다가 값을 더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 이 변수의 배열 안에 들어 있는 값을 차례대로 꺼내서 계속 더해주면 이 for 블럭이 끝났을 때 출력을 해보죠. sum하고 출력을 해보면 for 블럭이 끝났을 때 값을 출력해보면 쭉 더한 값을 출력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죠. 지금 현재 이 코드는 계속 sum에다가 인덱스 번째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100을 출력했고요. 우리는 계속 그 값을 더하고 싶었기 때문에 sum에다가 처음 0번 인덱스부터 1을 넣었고 1에다가 다음 인덱스 더하고 그 더한 값을 sum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누적을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인 505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배열을 이용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